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제주 시작합니다. 수능을 이틀 앞둔 상황에서 서귀포 지역 고등학교에서 나온 집단 감염이 이어져 수능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도 관련 확진자 8명이 나오면서 고교 집단 감염 관련 누적 확진자는 39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능 시험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 방역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민소영 기자입니다. 재학생 등 30여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고등학교입니다. 오늘도 관련 확진자가 8명이 더 나왔습니다. 학생 확진자 32명 중 12명은 이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1, 2학년생입니다. 수능 일주일 전인 지난 11일부터 방역을 위해 도내 모든 고등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학생들도 이에 맞춰 퇴소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은 학부모들의 동의를 거쳐 원격 수업 기간 이틀 동안 기숙사에서 지내게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학업 활동 중에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하더라도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이럴 때는 마스크를 벗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확진자가 발생한 고교 두 곳은 수능 시험장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교육청은 지난주부터 원격 수업으로 전환돼 시험장이 확진자 동선에 들어 있지 않은 데다 방역 소독을 완료했다며 예정대로 시험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모든 시험장은 특별 방역을 전부 다 실시하고 있고 방역에 만전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역 담당관도 올해는 각 시험장마다 5명씩 추가 배치해서 학생들이 안전한 수능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한편 앞서 집단 감염 사례로 분류됐던 서귀포시 사우나 3과 관련해서도 확진자 3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3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에서는 60대 이상 위중증 환자 1명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확진 판정 후 격리 입원 치료를 받던 고령 환자 1명이 숨져 제주 지역 코로나19 사망자는 모두 8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도내 백신 1차 접종자는 54만여 명으로 전체 도민의 80.7%, 백신 접종 완료자는 51만 3,800여 명으로 도민의 76.8%입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